오는 6월 1일 치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4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, 후원이 금지됩니다.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, 공청회나 직능단체 모임,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. 또한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, 선거사무소 등의 방문도 금지됩니다. 4월 2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 유사모형 방법에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는 할 수 없으며 정당에서 시행하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.